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15일인데요. 화요일장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끝난 미국 증시 나스닥은 소폭 상승 다운은 소폭 하락 아이고 대신까지 업데이트가 안됐네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s&p500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 보게 되면 산업재라든가 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반도체 섹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월트 디즈니가 좀 올랐다니 오늘은 넷플릭스가 시소하면서 오르고 있고 또 페이팔 전자결제 그런 게 좀 많이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2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 말이에요. 좀 아이린의 칼러기도 미국 같은 데가 지금 19만 명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영국도 18,000명 그러면서 백신을 먼저 이렇게 딱딱 그 인젝션 하기 시작한 거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또 쉬었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산업재라든가 경기 민감조 그런 데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좀 경계감이 좀 누순해지면서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그렇고 하는데 종국적으로는 저는 지필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하나의 과도기 그런 과정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루가 하루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그러면서 나스압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상승이 좀 좋았는데 종목별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재밌된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4.89% 급등이 나왔죠. S&P500 편입한다는 거죠. 물론 그 이슈도 있겠지만 저는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 S&P500에 편입되는 그 자체가 시청도 높고 결국 미래 성장 산업이고 어떤 모빌리티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해석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이제 VIP 그랩에서 오늘 양선 나올 줄 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운 좋게 양선이 나왔네요. 앞서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옥시덴탈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하는지 그동안 많이 올랐네요. 쉘컷인데 이것이 이제 퇴출된다. 그래갖고 좀 조정을 보였어요. 자 이랬던 참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쉘가스 쫙 올라다 또 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국내 증시가 중요하잖아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예요. 모더나는 뭐 곧 또 이거 화해자에 의해서 곧 FDA 승인 난다고 그러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봅시다. 주식 차트를 붙자. 어디 갔느냐. 여기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뭐 견주하게 올 수는 타고 하죠. 근데 뭐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 쉽게 막 이때처럼 내리진 않잖아요. 꾸준한데 근데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하시면 좋겠죠. 저는 오히려 코스닥 차트가 훨씬 더 이쁘게 보이네요. 또 제약업종이 역시 어제도 멋있게 아주 그냥 상승이 멋지게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 코스닥은 강부합을 마감했는데 이 바로 제약업종 섹터에서 상승을 리드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우리가 위무한 섹터로 뭘 보여야 될 것이냐. 역시 바이오를 봐야 돼요. 바이오. 바이오는 결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또 백신이라든가 백신 관련 또는 키트 관련 또는 음악병실 관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역시 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들 코스닥 신규 종목들 최근에 우리는 피플바이오 400% 대박도는 있지만 최근에 상장한 것들 특히 바로 어제 말에도 TLB가 굉장히 좋게 보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신규 상장주율을 좀 볼 만하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또 신규 상장주가 없어요. 이제 또 17일 날은 F&I든가 그것도 하거든요. 조금 이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급에서도 좀 숨통이 토이는 거 아닌가 단계적으로. 그렇죠. 신규 주는 지수가 좀 눌림을 줄 때 또 가요. 그리고 이따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엔젠바이오 KT의 아류죠. KT의 자유수정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확 믿기 위해서 사안가였죠.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VIP 그룹에서 극락해서 거의 뭐 사연속 상한가가 하면서 140% 올랐죠.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면 낙복한 신규조로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테슬라가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또 전기차라든가 테슬라 향 전기차라든가 또 뭘 볼 필요가 있냐면 2차전지 뭐 이런 쪽도 한 번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섹터를 한 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익 내는 얘기로 돌아와서 다 연결이 되는 걸 거예요. 지금 장이 개인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종목 그냥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를 압도하고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이제 보세요. 한 번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 잡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엔젠바이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략해서 좀 내렸다가 하루 이게 황맥길 잡은 거거든요. 엑젠낸망치 그 다음에 또 어제 아침까지 이렇게 싹 흔들더니 결국 상한가를 마감했잖아요. 이거에서 또 수익 났다고 우리 금액도 좋다고 다 또 기장 인정 올려주시고 그러네요. 두 번째 포인트 모바일을 한 번 볼까요? 포인트 모바일 이것도 역시 황맥길 포착해서 이때 좀 우리가 좀 위에 산 것도 맑김에서 시세 다가 급등 수익을 안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근당 홀딩수도 역시 황맥길 잡아놓으니까 이때부터 역시 잡아서 급등이 나왔죠.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오택도 황맥길 잡아서 상한가 그렇죠? 오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좀 일찍 노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좀 봐야 될 신규 상장주들은 어떤 것들이냐 위드텍도 이제 거의 글쎄요. 좀 내린다도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이것도 한 더블 이상 더블 수익난 건데 좀 제한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드텍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향해서 명신 명신사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연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또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일반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막 아웃사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돌면서 내렸을 때 매수에서 5% 정도 올려면 얼른 매도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일 정기 같은 건 제가 상당히 죄송한데 제일 정기 이것은 이제 거의 와가니까 오늘 하룻본 정도가 참으면 또 소파닥이 다 입어있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 후방 가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2천 원대에서 2만 또 1천 원대에 여기서는 조금 매수에 놓고 한 10% 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보면 저는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이라도 수익 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끝까지 AS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어제 굉장히 내용은 좋았는데 우리는 뭐 저쯤에 적었긴 했지만 우리 방에서는 TLB 같은 경우가 고집은 30% 빠졌잖아요. 저는 이 정도 개인적으로 한 10총 5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뭐 이랬던 어제 이제 또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이것도 한번 관심을 두게 되면 한 이것도 뭐 5% 이상 오늘 여기서 뭐 성골명에 도지 만들면 낼 정도는 5에서 10% 정도는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다면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던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조금 혼조세 있고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이 까다로운 장에서도 우리 여러분께 수익 드리는 게 뭐죠? 바로 황맥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황맥기가 최근에 포착한 것들이에요. 엔투텍 51% 11월 30일 날 해갖고 또 12월 7일 날 2호플로 해서 41% 엔투텍 두 번 포착해서 1차 2차포 다 도달 다 12월 최근에 그 포착한 것들이 일심바이오 35% 메가 ECS 31% 다 피플바이오 다시 25% 이렇게 수익을 드리네요. 종군당 홀리서 다 나오죠? 이게 다 황맥기에서 포착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정보와 친구가 되십시오. 이제 황맥기 런칭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가 친구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 저기 톡방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 밑에 여러분들 1번 방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 빨리 1500명 되어야 되는데 한 20 몇 분이처럼 티오가 남아 있어요. 얼른 여기부터 하세요. 참여코드가 777 7, 4마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2번 방도 있으니까 먼저 1번 방 만약에 가입이 안 되시면 2번 방 참여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수익 최근에 우리가 엔투텍 상한가 그다음에 포인트 모바일 3연속 상한가에서 146%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또 한 번 상한가 그때 황맥기가 5업루 다음에 기동차에 잡았던 거죠. 역시 또 한 번 상한가 엔젠바이오도 또 상한가 이렇게 상한가 질비하게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바로 내용 있는 종업들은 저점에 포착하는 황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진짜 과분하게 저희 방에 정말 폭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vrp에 혹시 저와 함께 호흡 맞추시면서 함께 수익 부과하실 분들 제가 뭐 어제 다 올려드렸지만 함께 오늘 제가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진짜 핵심 오늘 바이오에서 진짜 대장으로 날아갈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제가 제가 간다면 가잖아요. 그거 하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또 it 섹터에서 정말 멋지게 갈 그런 종목 그 다음에 또 황맥기가 포착한 그런 종목도 오늘 여러분께 뭐 혹시 저희 방 관심 있으신 분들만 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회비는 그냥 바로 진수성찰을 드시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젓가락값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 가족들의 결제와 인증을 올려주시는 법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죄송한데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루에 하루 동안에 180만원 수익 회비는 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믿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인트 모바일 한 종목 가지고 2,600만원 수익 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33% 인정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mtnw.co.kr 여기에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이렇게 사진 밑에 거기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시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시 이후부터 1600-5908 2로 전화하시면 1600-5908 에요.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멋진 종목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날씨 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세요. 물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